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 학습이 1교시 그리고 2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교시와 2교시 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혹 어떤 이들은 학원에 가기도 했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집에 가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이 되었으면 종종 1교시를 마치고 가방을 싸서 교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금요철야 예배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 분당에서부터 교회가 있었던 수원까지 가는 데는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요 교회에 도착할 때쯤이면 단임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예배 설교를 막 시작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제 고등학교 고3 특별히 고3 시간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3이 중요한 시기에 쟤는 왜 저러나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종종 제 친한 친구들은 너는 대포자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대학 포기자라고 말하면서요 너는 공부할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종종 부르셔서 야 너 그거 맹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호되게 말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순간도 친구들의 그런 표정이나 말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조차도 저는 단 한순간도 나의 믿음이 맹신일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실력도 쌓지 않고 그저 종교심에 깃대어서 좋은 성적이나 바라는 녀석인가? 라고 비춰졌었나 봅니다 금요철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특별히 제가 고3 때만 했던 일은 아니었거든요 고교 시절 늘상 그러해왔던 것인데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 고3이라고 한정된 시간에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일관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마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맹신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맹신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맹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맹신적 종교심이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모두는 종교심을 떠나서요 맹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여타의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맹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가리지 않고 좌냐 우냐의 우편에 서서 신념에 따라 결정짓고 그 다음 판단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도 우리는 맹신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세상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맹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맹신은 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하여서 맹신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믿음이 맹신인지 아닌지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 봐 라는 말로 둔갑하며 질문하는 것들을 우리는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로와 애굽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맹신은 보지 못한 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의 신앙은 맹신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너의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세상으로부터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 봐라 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 앞에 섭니다 바꿔 말하면 너 그 믿음 맹신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력의 유물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맹신일까? 질문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맹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맹신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결코 맹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교리적인 서적이나 이론적인 서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야기로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딱딱하게 성경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문장화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온 땅을 향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물론 요술사들의 지팡이 역시 뱀으로 변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 스스로는 필요에 따라서 피조물들이 원하는 그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뢰의 걸음 이것이 과연 맹신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맹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나는 창조주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로 세세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세상이 맹신 속에 있다고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맹신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애국의 왕 바로는 어떤 자인가 하니 태양을 주관하는 신의 성육신으로 사람들이 추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국신들의 영토이자 그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애국의 신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맹신이었습니다 이런 바로의 맹신이 본문 13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옳은지 그른지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살펴보고 따져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는 자신 스스로가 결정한 바를 결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반은 그의 맹신에 따라서 다른 어떤 지식이나 내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살펴보거나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을 피우면서 결코 내가 결정한 바를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의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 11절에서 바로는 애국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왜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행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에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속임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일반 사람들이 결코 눈치챌 수 없는 기술 마술사들이 보여준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 되었든지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요술을 부리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은 자연의 일반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딱 앞에 서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가 보았던 것 자연의 모든 규칙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술사는 언제나 그들이 원하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바로가 이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는 이들을 신하로 두고 있으니 엄청난 권력과 힘을 지닌 자가 아닌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와 현인들을 부르는 것이죠 이로써 왕은 사람들의 맹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술사와 현인들조차 부리는 태양의 신의 후예로서 성유신한 신적 존재인 바로 그는 사람들의 맹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맹신에 빠지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 바로 한 사람만을 추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맹신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의 말에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명되고 밝혀진 것들 말고요 그냥 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맹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또한 권력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 속에서 그 권력자들이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자 사람들 역시 맹신에 사로잡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또한 요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버들의 말들 뿐만 아니라 셀럽의 말을 맹신하는 경향도 우리 사이에서 종종 보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보다는 여러 매체를 통해 눈으로 본 조회수의 위압에 마음이 바로처럼 굳어져 버리는 경향들도 있음을 보곤 합니다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의 길이 제시하는 상업성과 권력의 행사라는 이 맹신 앞에서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들을 맹신의 길로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란 맹신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선 아론과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냄비 속으로 뛰어든 이 개구리는 자기에게 알맞은 따뜻한 물과 아늑한 장소를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하면서 행복해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물이 지금 점차적으로 데워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리고 곧 이내 팔팔 끓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기쁨에 젖어 있는 겁니다 서서히 끓고 있는 물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끓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것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세상이 주는 이 도전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선 모세와 아론은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이 잠식되어져 버린 맹신의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며 그 각오를 다지면서 바로 앞에 섭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러한 장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게 우리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맹신이라고 하는 문화 앞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서야 할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형성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멋들어진 아우라 앞에서 마주서서 우리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세계관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렌더 앱달 페타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거의 모든 순간에 문화의 다양한 모습 외형과 옷과 냄새와 태도와 가치관, 전통, 행위, 신념, 의뢰 등등 이러한 것에 푹 잠겨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있어야 할 성도들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은 오늘 세상에 푹 젖어들었다 말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들의 세계인 물 안에서 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맹신의 문화와 맹신의 세상 속에 푹 담겨진 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할 성도들이 맹신의 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 외에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 속에 푹 잠겨진 물고기는 결코 물 밖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물 밖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물 안에서 물 밖을 보지 못하고 물에 잠겨 살아가는 물고기와 같이 맹신의 문화 속에 잠겨진 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미묘하게 우리에 스며들고 있는 이 맹신의 문화에 잠식되며 성도들 또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맹신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떠한 맹신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신의 문화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믿음 위에 서서 이 맹신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밖을 나아갈 수 없는 물고기처럼 맹신의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로 물 밖에 나오는 물고기와 같이 맹신의 문화를 깨고 참된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고자 두 가지 질문을 본문을 따라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의 지혜가 더 우세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맹신의 문화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위에 서서 맹신을 깨트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의 지혜가 더 우세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가 부른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아론의 지팡이는 단 한 마리의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인들과 마술사들 그들이 만든 뱀은 몇 마리였을까요? 현인들과 마술사들이니 수많은 뱀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일대 다수의 싸움이 되는 거죠 여기서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현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은 상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로 사회적 관념이나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그들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소피스트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이 한 마리가 아닌 매우 많은 뱀들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상상해 보라는 거죠 다양성을 주장하며 지혜들을 뽐낸 소피스트들과 같다 이것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결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며 옳다고 여기는 상대적인 지혜와 진리들이 오늘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매섭게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오늘 말씀이 말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삼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선 욕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욕기 3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3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세번역의 성경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욕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현인들 속에 단 하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아론과 모세를 향해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구의 지혜가 더 우세하냐 오늘 우리의 삶의 맹신의 문화가 둘러 진을 치면서 우리에게 미묘하게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테니 한 번 내게 대답해 봐라 누구의 지혜가 더 우세하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맹신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답해야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지혜자들의 지팡이를 삼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세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며 오늘의 나의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지혜를 삼킨 바 되니 오늘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우리가 지혜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의 맹신의 도전에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어느덧 물든 맹신적인 종교 생활에 허물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미드웨스턴 침내신학교의 교수인 이상환 교수는 그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본인은 이러한 문구를 읊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구여서 저도 이 문구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문구를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장들을 기억하며 참된 믿음에 서서 맹신을 한번 깨트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네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맹신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구의 의지가 승리를 거두는가 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무수한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여 주는 12절에 삼키다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총 10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시작점 곧 전쟁의 서막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단어가 삼키다 라는 점을 우린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땐 과연 어떤 단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출애굽기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1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 삼키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변하기 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혜들을 집어 삼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세운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집어 삼킵니다 모두 애굽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10재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치열한 10재앙의 전쟁인 듯 보이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승리를 거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갑니다 출애굽의 10재앙이 치열한 세상 속의 전투였던 이 전투 모두 서막에 삼키고 끝날 때 삼키는 것 같이 모두 애굽을 삼키는 것 같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괴멸되게 되었고 마침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분의 나라는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코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치열한 10재앙의 상황의 전투 살아가는 듯한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승리를 거둔다 라는 확신입니다 CS 루이스는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기차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움직인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 불변하는 사실 종착역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차가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이 불변하는 사실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맹신의 문화 속에서도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시작하는 이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의 종착역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출애국기 7장에서 지팡이가 변한 이 뱀은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국기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뱀 똑같이 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편 74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셨으며 라는 말씀의 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장에서 뱀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의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악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또한도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패배시킨 혼돈의 세력 그 세력이 이 뱀의 세력인데 애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혼돈을 멸하시고 애굽을 멸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보라 하나님이 혼돈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맹신에 편승하는 삶에서 떠나라 그리고 맹신이 아닌 증인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입증하는 자리이기에 맹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하는 주의 성령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승리의 여정을 떠난 우리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애국의 지혜자들이나 마술사들이 들고 있는 멋지고 휘황찬란한 그 지팡이와 비교해 볼 때 볼품 없어 보이는 나무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아론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비교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과 내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볼품 없어 보이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막대기라 할지라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애국의 지팡이를 집어 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들어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2024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전쟁의 서막은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승리의 종착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일 씨가 쓴 책을 보게 되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 성기훈과 조상우가 마지막에 부딪히게 된다 기훈은 찌질하지만 마음이 따뜻하다 타인 덕분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승자는 패자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상우는 다르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살아남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우를 바라보는 기훈의 눈빛은 기회를 놓쳐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기훈이 살아남은 건 가장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겁 많은 찌질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할아버지를 챙겼다 사람은 상황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생각에 갇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짜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 다르다 진짜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허영심과 욕심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거나 맹신에 갇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거나 시야가 좁아질 때 맹신에 결코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독교라는 큰 이야기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큰 이야기 안에 자신을 위치시킬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큰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진짜를 만난 경험 이러한 경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충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